인천시 중구는 오는 22일까지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교통경찰과 관리요원을 배치해 전통시장 주차관리를 실시하고 전통시장 주변에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조치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장 상인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. 인천시 중구는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를 허용하면 이용객 수와 매출액 모두 평균 25%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인천 중구 뉴스 민진아입니다.